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르셨어요? 네 기록 있으세요? 성함 어떻게 되세요? 휴대폰 뒷자리 어떻게 되세요? 어떤걸로 고르셨어요? 설렌 그레이 똑같이 드리면 되나요? 0.50 있는거 잠시만요 개봉해서 드릴까요? 네 여기요 5,000원으로 도와 드릴게요 여기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성함 어떻게 되세요 어떤걸로 고르셨어요? 그냥 드릴까요? 렌즈펜에서 어피치를 주시면 돼요 어피치가 없어요 아이고지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기요 여기요 5,000원 100원 도와 드릴게요 네 다 되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어떤걸로 고르셨어요? 잠시만요 도수 2.5,000원 도수 2.5,000원 쓰세요? 네 다 해드릴게요 여기요 25,600원 도와드릴게요 아저씨 아저씨 тут 아저씨 반죽이 맛있게 잘라내려고 합니다 흰쌀떡 토마토 아멘 그리고 이따가 안대요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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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난시 방식을 시작합니다. 방향을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인점을 찍었고요. 이렇게 빨간색은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양파에 올려줍니다. 다진마늘에 올려서 올려줍니다. 청양고추를 돼지않게 넣어주세요. 집사2장 고춧가루 데리고